자 안녕하십니까 한두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 받으셨죠 그 자료에 2017년도 금년 1월 20일자로 개정된 내용과 또한 2월 8일부로 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 개정된 내용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그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올려드렸으니까 출력받아서 고칠 거는 좀 고치고 좀 새로 신설된 규정은 오려서 그냥 책에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수업하면서도 또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공부할 차례입니다 교재는 297쪽이고요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되어 있는 파트인데요 총 4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일부가 공법에서 빠지고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과목 2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법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 공법에서 작년에 공부하셨던 배웠던 분들은 이 제과목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공법이 공법이 양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9페이지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9페이지에 제2편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다음에 등자가 들어갔어요 작년까지는 등이 빠졌었는데 올해 새로 들어온 거예요 등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이 법령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동산은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등도 포함됩니다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연상하면 되겠는데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고 그 다음에 등은 입주권 분양권 이와 같이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 이와 같은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거래는 매매 거래를 의미합니다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매매한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매매한 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죠 그러면 신고필증에는 거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 실제 매매 금액이 다 기록되어 있는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이 신고필증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매수인 앞으로 등기소에서는 이전 등기해 주면서 등기부에 매수인이 얼마로 매수했다라는 매매 금액이 다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즉 매도인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남의 매매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한 거죠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매수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실제 매매 금액이 다 등기부에 나오기 때문에 남의 내용도 다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수가 확립된 거죠 투명한 거래 내용이 다 알 수 있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등이라는 건 뭐냐면 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외국인 즉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실제 매매 금액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외국인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내용이 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만 외국인이 부동산에 대한 등에 대한 취득을 했을 때 이 매매 내용이 아닌 경우 이 취득의 원인이 매매가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은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가 무슨 거래라고 하냐면 매매 거래라고 했어요 매매 계약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매매 금액을 내국인 외국인 다 전부 신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이런 것들은 신고임과 없었죠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임으로 했었으니까 그런데 외국인은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추가로 매매 계약이 아닌 교환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죠 또한 증여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교환 증여라는 계약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상속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판결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재판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돼요 그 밖에도 한국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국적을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꼴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에 이런 내용이 규정됐던데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가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우리나라 상과 똑같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이 제결됐을 때도 실제 금액을 신고하고 매매 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부동산 등을 우리나라가 취득했을 때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또 있어요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배우셨던 예전에 토지 거래 허가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에 들어오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승계 취득할 때 유상 승계 취득을 하려면 유상 승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이 부동산 이 토지에 대해서 취득하겠습니다라는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와 같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제안을 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부동산 즉 토지 건물과 등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거 합쳐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를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한 내용이 등급에 다 기록돼서 매매 금액인 남들도 다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순수한 부동산 거래 신고고 여기서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는 과거에 항상 두 문제가 순수한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두 문제를 냈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외 다른 계약으로 취득한 것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외국인은 매매 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한 문제가 또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즉 대가를 지급하고 승계 취득 예를 들면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다든가 교환을 취득했다든가 그 밖에도 지상권 거래를 했다든가 할 때는 먼저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지만 된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총 적게는 3, 4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때는 4, 5문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4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먼저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별도로 매매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걸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 이걸 순차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는 299페이지 이렇게 보시는데 조문인데 그 조문은 생략하고 바로 3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01페이지부터 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은 별표를 해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법령의 목적이라고 있는데요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목적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으실까요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한 거고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법령이에요 다른 법령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목적 즉 만든 목적 왜 이 법령을 만들었냐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에 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 이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거래 질서만 밑을 쓰여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의 이바점을 목적을 한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통해서 또는 그 의회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신고하라 그리고 중요한 부동산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지만 취득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즉 매매 내용이 등급에 다 나오게 함으로써 남들도 이 거래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여 그 다음에 국민 경제의 이바점을 목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법령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번 부동산 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2 부동산 다음에 등이라는 게 있네요 등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등 그럼 부동산 이렇게 나왔을 때는 토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다음에 등자가 들어가면 토지 건축물 플러스 입주권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게 부동산 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그리고 제 사회에 따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자 그럼 외국인도 거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도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외국인도 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외국인 등이란 누구냐 4번 봅니다 외국인 등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법인과 단체는 개념이 다르죠 법인은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고 그냥 단체는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자 가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즉 한국 국적이 없는 자는 외국인 등으로 보겠다 그 말이죠 나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체 또는 단체 즉 외국 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외국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등기된 단체 또는 외국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등기가 안 된 단체 이것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번과 라번 마번 있습니다 다 라 마 이거는 묶어놓고 왼쪽에다가 설령 우리나라 법인이라도 뜻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번 라번 묶어놓고 다번 라번 마번은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건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건 상관없이 그 뜻인데요 다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감옥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인 법인체 단체 즉 어느 회사가 있는데 사원이나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 법인체 단체도 외국 법인으로 보겠단 말이죠 라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상이 감옥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즉 임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체 단체는 설령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인 등으로 보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번 감옥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남옥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는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나 또는 외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외국인 등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다번 라번 마번은 설령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이게 전제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구성원의 즉 임원 구성원의 직원의 구성원의 사원 구성원의 반 이상이 외국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임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자본금 의결권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삼성전자 주식회사도 외국인 등으로 보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바번 외국 정부 그 다음에 사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 시식회사 유엔 등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외국인 등의 범인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외국인 등으로 보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도 외국인 등으로 보고 설령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사원이나 임원이나 구성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됐거나 또는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의결권 또는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나 또는 외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회사도 외국인 등으로 보겠고 또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으로 보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한 장 넘어와서 부동산 거래 신고 1반이 나오는데요 302배지부터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1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302배지부터 봐가지고 302배지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절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동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플러스 등에 대해서 그 거래도 무슨 거래냐면 매매라는 거래 매매라는 거래 이 매매계약에는 공급계약을 최초의 공급계약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거래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신고하는데 이 신고는 실제 거래 가격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 이거예요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거예요 신고해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신고하냐 이 신고를 누구냐면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2016년 작년까지는 신고관청이라고 하지 않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명칭이 이제 개정이 돼서 신고관청에다 신고하십시오 했어요 신고관청이란 이 부동산 등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때 시장이란 그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죠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는 전부 시장이 되므로 세종특별자치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군 지역에 부동산에 있는 부동산이 군 지역에 있는 것을 거래했다면 군세계 구 지역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건 비자치구건 상관없이 구 지역에 있는 부동산 등이라면 전부 구청장한테 신고하는데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해야 될 의무자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흘로 나눠보면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신고의무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했다 즉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신고한다는 의미는 함께 가서 신고를 할 뜻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즉 이름 쓰거나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출은 그중 한 사람이 1인이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신고란 말은 같이 들고 가서 제출하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들고 가서 신고하면 들고 가다가 찢어지죠 한 장을 같이 들고 가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공동 신고라는 개념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는 신고서에 신고할 내용을 기록하고 거기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이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지 제출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뜻은 아니고 제출은 그중 한 사람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신고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단 우리가 방금 전에 용어의 정의를 용어를 읽어보면서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 등이 할 수도 있어요 국가 국가 등이 거래 당사자 중에 1인이 국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동산을 우리나라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시군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국가가 지득했거나 또는 미국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지득했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국가 등이 거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해당한다면 이때는 국가 등이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이는 공동신고가 아니라 단독신고라고 합니다 단독신고라는 것은 국가만 혼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만 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혼자 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에 제출을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신고라는 것은 국가 등만 국가 등만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하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 상대방은 신고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만일 종로구청장이 종로구에 있는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계약이 제결되면 종로구청장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매도인 개인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고 국가 등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데 이를 단독신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신고라는 뜻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 단독신고라는 것은 국가 등 한쪽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 이게 단독신고라는 거예요 이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이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를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거래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이를 신고관청에다가 이때 개공만이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출은 개공이 제출하는데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도 개공만 하는 것이지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개공이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면 그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신고관청에 개공이 제출하는 건데 만일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공동 중개했다면 즉 매도 의뢰받은 개공과 매수 의뢰받은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하여 공동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부했을 때는 이때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이 공동 개공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공동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제출하죠 그렇지만 제출은 그중 한 사람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재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302페이지 부동산 등에 대한 어이와 같은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 제출했을 때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박스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박스에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제출했을 때 이게 바로 토지건원이죠 매매계약이 제출했을 때 60일 이내에 실제 가격 등을 신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보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공급계약 밑줄 칠까요?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이라는 것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처음 택지나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우리는 공급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계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는 무슨 계약과 같은 말일까요? 바로 분양계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택지를 분양받으신 분도 있으겠고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양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급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는 공급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계약이 아니라 우리는 분양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계약 이 분양권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양계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란 반가로 1번부터 반가로 7번까지 있는데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쭉 봐서 주택법에서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3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4. 택지개발촉진법에서 5. 도시개발법에서 5. 공공주택특별법에서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택지분양권과 아파트 분양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택지분양권과 아파트에 대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공급계약 우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분양계약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회 매매계약 해보세요 여기 또 매매계약 있죠 이때 매매계약은 어떤 매매계약이냐 가번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그 분양권의 지위 분양권의 지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바로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의 입주권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이걸 취득했어요 이걸 갖다가 매매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가번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했죠 이걸 다시 되파는 거 그게 말하는 것이고 나번은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되파는 거 즉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재개발,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다시 되파는 거 이런 매매계약이 되겠죠 결국 이 매매계약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매매계약, 공급계약 그 밖에 분양권, 입주권을 다시 되파는 매매계약 이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매매계약 및 공급계약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 부동산은 토지건축물을 말하고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구나 입주권 분양권인데 이 입주권 분양권 중에서는 대부분의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이지만 입주권 중에서는 아파트 입주권도 있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택지 분양권도 아 이거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이거 신고해야 되는구나 알아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매매계약 및 공급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주약권 그 밑에 보면 참고 신고 의무 면제 보고 별표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설령 참고적으로 설령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거민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죠 여러분들 박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셨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먼저 그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검사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그렇지만 등기서에서는 이전 등기 해주는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계약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계약서에 검사 확인 받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계약서에 검사 확인 도장을 받은 그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검인계약서라는 게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에 검인 도장 딱 찍혀 있으면 그게 바로 검인계약서고 그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지만 이전 등기 해준다 이거죠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어요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금액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분은 60년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확인 도장은 계약서 갖고 왔을 때 시군구청장은 계약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 금액이 맞느냐 틀리냐 거짓 금액이냐 이런 거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검인 도장 찍어주세요 그냥 누구든지 다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 검인 도장 찍혔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매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만일 6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왜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실제 금액을 신고하도록 했을까요 미등기 전매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엄청난 과태료 떨어져요 또한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지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 가격은 5억이에요 그런데 3억에 계약했다고 거짓 신고해요 왜 3억으로 거짓 신고할까요 이거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고 또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거짓 금액을 신고하겠죠 이 거짓 신고할 때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만일 신고했다면 이때는 만일 if 거짓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취득한 가액의 실제 취득한 가액이 5억이면 5억 예, 100분의 5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거 작년까지는 거짓 신고했을 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떨어진 거예요 만일 5억인데 3억으로 거짓 신고했다 그럼 실제 금액의 5억이라면 5억에 100분의 5면 얼마예요 5, 25,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안 냈던 거 있죠 맨 처음에 3억으로 계약했다 해서 취득세 3억만 냈잖아요 3억 기준으로 냈잖아요 그거 취득세 안 낸 거 그것도 추가로 내야 되고 탈세한 세금도 추가로 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취득가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까지 또 부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검인은 받으러 갈 때 실제 금액이건 거짓 금액이건 상관없이 계약세 검인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검사 도장을 다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세에 있는 검인 도장 찍어주는 계약세는 이 금액이 실제 계약 금액인지 아닌지 이런 건 국가에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다 도장 찍어주기 때문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또한 이건 등기법에서 배운 내용이고 부동산 관련 공법 김동영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1타 선생님이신데 농지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이 농지는 아무나 농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 경영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농업에 종사할 자만이 농지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제안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등기소에 추가로 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은 일반적인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매수인의 등기 신청서를 내면서 파는 매도인이 바로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하고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내고 계약서 내면 다 등기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는 그거 외에 추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까지 별도로 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거죠 그럼 농지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은 시구 읍면장이 발급해주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획이 치게 됐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왜 있을까요 이것도 공법에서 외우라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죠 법은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에는 매매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장차 농사를 짓을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니 이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농사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지 계약 내용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소위권 이전 등기 시정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을 다 등기하기 위해서 실제 매매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따라서 시험에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거민을 받았거나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있다 시에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거민을 받았어도 농지 취득을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재 303페이지 보면 참고적으로 중계대상물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계대상물은 뭐가 있었죠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계대상물은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했죠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계대상물은 5가지가 있었죠 토, 건, 입, 공, 광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바로 계곡만 중계업을 할 수 있는 물건, 중계대상물이었죠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대상물은 이 중계대상물과 일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이거에 대해서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지 입, 공, 이거는 중계대상물이지만 매매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 이거죠 특히 건물 중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건축물만 아니라 장래 건축물인 입주권, 분양권도 장래 건축물에 포함되죠 그래서 중계대상물 5가지 중에서 즉 토, 건, 입, 공, 광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에 해야 될 대상물은 토지, 건물만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지 입, 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중계대상물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신고 대상물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교재 303페이지 양가로 입은 신고 대상 거래는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이것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교환 계약이라든가 증여 계약이라든가 지상권 거래 계약이라든가 지역권 거래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거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고 의무가 없고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다 알아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신고 기한은 60인 이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죠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인 이내 아파트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공급 계약이면 이때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60인 이내라는 거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신고 사항 그럼 60인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라 그랬죠 어떤 거를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제가 별표하는 거 전부 다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어떤 거를 신고해야 되냐 참고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을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당모가지와 개대가리는 개도 좋아해 개도 좋아해 당모가지와 개대가리는 개도 좋아해 이거 뭐냐면 당사자입니다 일단 신고 사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 내용을 매매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니까 일단 당사자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되겠죠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라면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로 당사자가 되겠고 이 당사자의 성명 주민억번을 신고해야 되겠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당사자 인적 사항이에요 그게 바로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 사항과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목은 목적 신고 목적 신고 대상 목적의 부동산입니다 신고 목적 대상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계약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다 지번은 몇 번째 있습니다 또한 이 토지의 지목은 어떠합니다 이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입주권입니다 분양권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몇 제곱미터입니다 라는 목적 부동산을 신고해야 되겠죠 목적 부동산 그 다음에 걔는 계약 일자는 언제입니다 중도금 지급 일자는 언제입니다 잔금 일자는 언제입니다 대는 거래대금을 신고하는데 이 거래대금은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만일 5억이라면 5억이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거래대금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 5억 원을 계약을 언제 했고 중도금을 언제 주고 잔금을 언제 주겠습니까 이거죠 그럼 딱 이 네 가지는 딱 보면 뭐 뻔한 거죠 팔고 사는 사람이 누구다 어떤 부동산을 팔고 산다 언제 계약했고 중도금 잔금은 언제 준다 총 실제 거래가격은 얼마다 이거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개도 좋아해 이거는 있을 경우에만 추가로 신고합니다 이때 개라는 것은 개공해요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공의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연락처 이런 것도 신고하고 거래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 이런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저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도 신고합니다 이거 같은 것을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사항은 꼭 외워두셔야 될 사항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양 넘어온 신고관청 자 신고관청한테 신고를 한다 신고관청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이 소지하고 있는 시공구청장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시공구청장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시공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신고하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건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때는 6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하면 틀린 거예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부동산 자체가 소지하는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해놨죠 양가루권 신고의무자가 나와 있어요 신고의무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라 이거예요 다만 거래당사자 일방이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방이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거래당사자 1인 1인인 것은 일방이 국가 거래당사자 일방이 누구 국가 등이면 국가나 또는 외국인 외국정부라든가 라고 한다면 또는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 그렇다면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거래인 경우 이렇게 보겠고요 그런데 그 박스에 보면 박스 밑에 보면 우리 1위에게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 해놓으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매도인과 B라고 하는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이 신고할 내용을 당모가지, 개대가리, 조회 이거를 신고서에 기록하여 신고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제출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지요 그런데 만일 그 중 한 사람인 매도인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했다면 그때는 다른 매수인 혼자 신고서를 작성해서 혼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공동신고할 때 단독 신고, 거부했을 때는 단독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반가루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봤을 때는 개공만이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 조회 이를 신고서에 작성하여 혼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지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동으로 중개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면 공동중개한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데 신고서에도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 조회 이걸 기록해서 그중 한 명의 개공이 제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05페이지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즉 개공에게, 박스에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면 개공이 신고서에 작성해서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제출해야죠 그런데 거래당사자가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라고는 요구를 해도 안 되고 거짓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거래당사자는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도 안 되겠고요 세 번째는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 방조를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조장, 방조라는 것은 거짓 신고하도록 옆에서 꼬셔도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소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 좋아해 물론 거래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좋아해 이거를 작성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신고서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 좋아해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거예요 이 작성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 좋아해 이거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는지 작성하는 방법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작성하는 방법은 쉬었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시간에는 30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